오우 나 미친 그대 사랑한다오 작가님 동생하고 저랑 동기예요 더 자르고 염색도 했어요 평소보다 더.. 그거죠? 그쵸 방송하고 와가지고 아 방송? 아 뭐 예 일하고 와가지고 머리 색깔이 뭐야? 이거 매트한 색깔 약간 초록빛 나죠? 좀 그 매생이 느낌 매생이 느낌 환각기법의 매생이 그 좀 뭐랄까 털이 좀 얇으셔서 더 매생이 느낌 아 모발이 매생이 느낌 아니 되게 예리하시다 맞아요 저 진짜 완전 얇아요 매생이 몸에 좋고 여수 특산물이에요 매생이